천혜의 자연안경, 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펼쳐지는 제5회 봉양 박달콩축제 기념, 복지TV 탑가요쇼 공개녹화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봉양읍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치명래의 진행으로 현당 김양 최영철 우영희 대금성 황진 임영순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축하공연과 함께 농산물 판매, 체험, 먹거리 등 지역의 맛과 멋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5회 봉양 박달콩축제 기념, 복지TV 탑가요쇼 공개녹화방송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